출발 잘하는데 쌤이 이제 아까 나왔어요? 그 판 놓고도 할 수 있어? 네 판 놓고 해봐 잘하는데 나 여기 아까 앞사랑 나의 앞사랑 나 가까이서 나올거야? 나 가까이서 고음 해봐 가까이서 쌤이 아까 뒤로 눕는거 잘하던데 뒤로 눕는거 해봐 뒤로 눕는거 해봐 뒤로 눕는거 해봐 잘했어 저기까지 갔다올 수 있겠어? 응 수영해서 갔다와봐 고마 고마 형 형 형 저기까지 갔다온다 잘했어 이제 돌아와 발로에 발 발 발을 굴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형 잘하지? 두 팔을 같이 줘봐 두 팔을 같이 한 번에 그렇지 그렇지 다 왔어 힘내라 뱅글뱅글 돌지 말고 한자세로 발차기 해 발차기 하나 둘 하나 밀듯이 발을 눌러 발을 밀어 그렇지 쭉쭉 나가지 다 왔다 아빠 보면서 위치 보고 확인하면서 다 왔다 성공 잘했어 출발 아빠 잡지마 아빠 경기야 출발 아빠 잘하는데 아빠 있는데로 와야돼 아빠 있는데로 와야돼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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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안가 어떻게 가지 아빠 있는데로 와야돼 아빠 왜이렇게 안가 아빠 있는데로 와야돼 아빠 싸우지 말고 하루 종아 timelines 삼겹살 unfold 삼겹살